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에 민주당 내부에 이탈표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31표 정도가 이탈표가 저도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그런 부결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으려고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중앙일보의 한 기자분이 판문조사를 통해서 왜 이탈표가 많이 나오게 됐는가 그거를 취재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아니지만 의견이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네요. 이 이탈표가 이번에 많이 나오게 된 그런 계기는 이 기자분의 취재에 의하게 되면 2월 23일에 있었던 기자간담회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다변에 의한 절대 후퇴는 없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정남위가 뚝 떨어진 그런 의원들이 제법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부결의 이견을 표현한 그런 의원들 수가 민주당 내부에서 많이 나온 굉장히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 기자간담회가 23일 날 있었죠. 27일 날 포결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음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이탈표심은 이재명 대표의 2월 23일 기자간담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의총에서 서른 전재수 의원 등 비면계 인사들까지 나서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부결을 시키자 이렇게 발언한 뒤로 부결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상당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2월 23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랑캐 침략 운운하는 그런 발언을 듣고 마음을 바꾼 의원들이 상당수 나온 것이 이번에 부결과 다른 그런 견해를 밝힌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랑캐 발언. 그날 뭐 저는 전부를 보지 않았지만 신문에 실린 일부 내용을 보고 이재명 당대표라는 사람은 특별한 정신구조를 갖고 있구나.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두뇌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비슷한 내용에 소개되어 있네요. 비명계 민주당 재선 의원은 2월 2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오랑캐 침략을 언급한 것이 민주당 내의 의원들의 이탈 표심을 자극했다. 그동안 당내 여러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조언을 했지만 2월 23일 날 이재명 당대표의 기자간담회 이후에 이 양반은 안 바뀌겠구나라고 판단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 양반은 안 바뀌겠구나. 이 양반은 바뀔 수가 없겠구나. 그걸 그때 알았냐 이야기야. 이재명 당대표는 절대 여러분들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일종의 확신 범위인 거죠. 본인을 완전히 체면시킨 겁니다. 체면이 그냥 걸리게끔.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은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끌려 내려올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있을 겁니다. 이 비명계 민주당 재선 의원의 이야기가 상당히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네요. 이 양반은 안 바뀌겠구나. 제 이야기의 요지라는 것은 이 양반은 안 바뀌겠구나. 그걸 지금 알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이 양반은 안 바뀌겠구나라는 부분은 이미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그냥 결정된 거 아닙니까. 대선에서 여러분들 패배한 후보가 송영길 정당대표가 탄탄히 닦아 놓은 나가기기만 하면 당선될 수 있는 인천광역시 개양을 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체의 반성이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방탄을 이용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가는 거. 그게 이제 지금 나는 벌써 알았는데 이 비명계 민주당 재선 의원은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 그런 기대를 가졌던 모양입니다. 이 양반은 안 바뀌겠구나.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확신범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일체의 뭐죠. 자기를 완전히 합리화하는 데서 성공한 거죠. 특별한 그런 정신구조와 특별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은 분명한 거죠. 지금도 일체의 뭡니까 자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 검찰이 자신을 엄해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양반 안 바뀌겠구나.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당초 이재명 대표와 23일 1대1 면담 약속을 잡았지만 간담회 직후 일을 취소했다.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를 보고서 만남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복수의 그런 익명인 전화 내용 통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마 추측 기사를 중앙일보에 정용환 기자가 쓴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서 이제 분명한 것은 절대 안 바뀐다는 거죠. 후퇴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너희들이 나를 엄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를 그냥 체면을 건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비명계 초선의원은 2월 23일 기자 간담회 이전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한 의견은 당당하게 영장실질검사를 받으시라거나 체포한 부결 이후에 다음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달라는 두 가지 내용이었다. 그런데 기자 간담회의 내용은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거부다. 일체 들을 의지가 없는 겁니다. 2월 23일 하루 전인 22일 날 민주당의 원로를 초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건너갑 상임고문이 다음번에는 이번에는 부결하더라도 다음번에는 떳듯하게 체포동의안의 솔선수범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 우회적으로 당신이 당을 이런 식으로 끌어가서 안 된다. 이 내용이 건너갑 상임고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든 끌려 내려오지 않는 난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지만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 내용을 저 양반 정말 안 되겠구나 이 내용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덮 이제 체포동의안이 31명의 그런 이탈표를 낳고 부결된 이후에도 본인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부덕의 소치입니다.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31표나 이탈표가 나오고 무효표나 기권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은 제 부덕의 소치고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소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덕의 소치 문제도 아니고 이재명 씨가 직시해야 될 것은 죄의 유무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지 부덕하고도 관계가 없고 소통 강화하고도 관계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참 보면 딱한 것이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합리적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논리가 맞고 부덕의 소치하고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통 강화하고도 관련이 없고 이거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냐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화술을 보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은 전혀 여러분들 언급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부족의 소치다 소통을 강화하겠다 전혀 관계없는 거죠. 독자 이야기를 보니까 정확하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부덕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유무에 관한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은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이 없는 거죠. 비명은 물러나야 된다고 하지만 사태에 분명히 선을 끄었다.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겠습니다. 28일 날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직구에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사태론에 분명히 선을 끄었다. 심기일전한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12년 전에 죄를 지었냐 아니냐 문제인 거지 다른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일부 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번 체포동의안 투표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마음을 아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게 유일한 뭡니까 문제인데 그건 일체 언급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양반의 기본적인 그런 개가천선이나 문제의 핵심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